너에게로 더 가까이 하고 있어 기다려와야 달려가는 거야 난 지금 너에게로 야 뭐 그리 복잡해 좋아한다면 좋아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복잡한 거니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넌 항상 심각해 문제야 그게 문제야 수많은 사람의 시들을 읽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딱 한 번의 가슴만도 못한 걸 늘 이럴쩌런 생각에 넌 지금도 망설이고 있지만 괜찮아 지금 달려가 봐 너에게로 더 가까이 가고 있어 더 가까이 가고 있어 더 가까이 가고 있어 더 가까이 가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